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말 퀴즈 일석이조의 점자 우리말 퀴즈 이 시간에는 맞춤법의 단어도 익히고 또 점자도 익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어떤 단어가 있는지 확인합시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먼저 힌트를 한번 볼까요 1번 정답의 두번째 음절이 두번째 정답의 둘째 음절과 같은 글자다 그리고 3번 문제의 첫번째 음절이 2번 정답의 첫번째 음절이랑 같은 글자다 라는게 이번 문제의 힌트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명사고 이음절짜리 단어죠 자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싸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그런 식물의 줄기 아 이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뭐였었죠 그때는 덩굴이었었죠 덩굴 자 이분은 같은 의미다 아하 복수표준어군요 덩굴과 같은 의미는 뭘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답인지 넝쿨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2번에서 4음절짜리 외래어입니다 자 하와이에서 사용되는 건데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작은 현악기 노래 부를 때 반주기로 넣는 자 그러니까 하와이안 기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주 좀 간단한 자그마한 기타처럼 생겼나요 근데 이건 4줄짜리죠 답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우쿨렐레입니다 우쿨렐레 우리는 주로 우쿨렐레 우쿨렐레 이렇게 두 번째 리얼을 빼버리는데 정확한 표기는 우쿨렐레 우쿨렐레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우쿨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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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레 우쿨렐레 우레 우레입니다 우레 우레 우쿨렐레 우레소리가 여름에는 손이가 내리 퍼 부을때 우레소리가 요란하죠 우레 순 우리나라 말인데 우레할 때 여러분들 어이례자라는거 요거 잘 챙겨주세요 어이례자 요거 가끔 시험에는 오이례자로 딱 냅니다 우레 왜냐하면 우리가 낙뇌 벼락이 떨어지는 것일 때는 오이뇌자잖아요 낙뇌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?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레 우레 할 때는 어이뇌자지 오이뇌자가 아니다 뇌성 뇌성 할 때도 오이뇌자이고 뇌성 한자로 표기할 때는 오이뇌성 낙뇌 아니면 피레침 전부 다 오이입니다 그러나 한글 우레 할 때는 어이뇌자라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 논쿨 우쿠렐레 또 뭐죠? 여기서 우리가 점자로 배울 것 5번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우쿨렐레를 한번 점자로 적어봅시다 첫 번째 우자인데 여러분들 우리 묵자에서는 이런 아야 오유 오유 우이 아버지 어머니 우레 이런 거 할 때 우레에 초성 자음 이응을 쓰고 모음 우를 쓰죠 하지만 점자에서는 첫소리 자음 이응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점자는 아버지 할 때도 그냥 이응 없이 모음 아 어머니 할 때도 이응 없이 모음 이렇게 쓰듯이 우쿨렐레 할 때 우리 뭐 우리집 이 우자 쓸 때도 동그라미 이응 점자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그냥 모음 우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쿨렐레 모음 우 파란색이 우자 찾으셨나요? 우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쿨 쿨은요 우선 첫소리 자음 키역 여러분 분홍색 보세요 분홍색 쭉 있는데 보면 거기서 키역이 나오죠 키역 보라색에서 울자 약자 있는데 여러분들 점자를 보실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약자 우선의 원칙 자 점자는 어 가로로 쭉 풀어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간략하게 쓸 필요가 생겨서 만들어진 것이 약자다 간략한 글자다 이게 약자인데 항상 약자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우쿨렐레 할 때 쿨 할 때요 울약자가 있습니다 보라색 울약자 있죠 그럼 키역에다가 울약자 쓰면 쿨이 되죠 일일이 뭐 키역 우 리얼 이렇게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렐레 할 때 렐 자 첫소리 자음 자 분홍색에서 리얼 찾으셨죠 그 다음에 모음에서 에 파란색에서 에 찾으셨죠 그 다음에 녹색 자 거기서 받침 리얼 우쿨 렐 레 아까 레는 우리 금방 했죠 네 그런 식으로 우쿨렐레 이렇게 표기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자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점자에는 첫소리 자음 이응은 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자는 항상 약자 우선의 원칙이 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점자를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 점자 학교 이제 기초반 교실에 들어가면 쉽게 배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가 1에서 10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고놈을 간략 간략한 동영상이니까 한번 쭉 강의 들으시면 어느 정도 한글 점자는 여러분 이름 등등 쓰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큰 그림으로 한번 더 보시죠 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네 금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눈으로 썩 들어옵니까 네 점자도 한번 여러분들의 새로운 제2의 외국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